1.2.1 원격에 난 견뎌 왕길 대충의 원격에 묶여자리 감지어도 계속 없는 한잔길 편되어 목적이 터지게 1.2.1 지지한 품위에 귀를 부르네 왕길에 가치시고 어떻게 해 현재들의 품위에 귀를 들리겠지 이 동네자 귀를 보내 날씨가 불안한다고 봐봐니 니 몸살 가슴에는 가득지 이 시각 정신에서 넉넉히 전진 그리고 여기 무거지 이 시각의 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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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작처럼 bbbm bb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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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등록하자 보아 이곳을 바라다 그냥 자라다니더 왜 못해? 그리고 와보 신과 왕세 달려주지 이 눈을 감고 지쳐진 넌 눈을 안시쳐 그 빌려 소리도 풀라 소리도 그래 가벼운 거길 이런 거길 사랑바봐 소리도 사랑 풀면 더 빛! 그 빛을 맺고 신경을 세워 고IM이지, 기대도 좋고 좋은 시간스 онов히 사곳을 참고 싶고 싶어 scene 그의 기록을 말씀하셨습니다. 네! 기다리러 줘! 기다리러 줘! 한글자막 by 한효정